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에어컨도 일찍 켜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전기를 아끼셔야지만 이 안에서 요리 기능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1등급으로 맞춰낼 수 있는 메탈 실버 10인용 역시 백화점 오늘 나가시면 가격 확인 가능하세요? 네 금액을 근데 완전 다르게 만나보시고요. 지금 보셨던 두 가지 컬러가 10인용이었고 지금 보시는 게 6인용입니다. 근데 메탈 로즈의 컬러를 딱 보시면 뭔가 범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살짝 우디한 느낌도 풍기면서 로즈 핑크의 컬러까지 함께 가지고 있고 밑쪽의 버튼을 딱 눌러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버튼 한 번만으로 보세요. 눌러볼게요. 밑쪽에 보시면 영양밥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마치 즐겨찾기처럼 되게 소식하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간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죠. 좋습니다. 스마트 IH는 저희가 이렇게 10인용과 6인용 준비해드렸습니다만 가격 차이 많이 안 나고 스마트 IH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냉방 가전, 여름 가전을 한 대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에어 서클레이터 정말 에어컨하고 같이 여러분 틀어놓으시면 훨씬 더 에너지 효율까지 편안하고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에어 서클레이터까지 저희 스마트 IH를 선택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모델에 대해서도 오늘은 지금 스타일리쉬 판매 안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홈앤쇼핑에서 스타일리쉬 파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비교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자체가 진짜 17만 원대에 오늘의 세일 조건이다보니까 만나보실 수가 있잖아요. 로즈골드 컬러는 저희가 진짜 방송 때마다 수량이 없어가지고 로즈골드 컬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다. 레드 강렬한 느낌이 아니라 골드와 핑크의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고요. 앞쪽에 화이트 LED 창을 통해서 메뉴들을 보시고 또 하나 지금 20만 원이 안 되는 박소체 사양에서 어떻게 고화력 사양이 들어가 있죠? 그럼요. 보통 30만 원 넘어가야 고화력들은 보통 있었는데요. 강력한 화력을 또 한 번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화이트 LED 창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었을 때 뚜껑의 노하우는 이중 모션 패킹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번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두 번 잡아줄 수 있는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이중 모션 패킹에 커버 분리 한번 해볼까요? 안쪽까지 풀스템. 그러니까 보통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코팅이다 보니까 벗겨지고 부식되고 녹슬고 이랬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위생적으로 내구성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런 점들을 잡아들인 거죠. 닦아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내수체 코팅력입니다. 엑스월 블랙 코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프리미엄 코팅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저희는 역시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다시 한 번 보셔도 1등급으로 확인이 되시죠. 맞습니다. 아마 여름철에 눈이 쎄다 뭐다 뭐다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는데 정규 요금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넘버원 1등급으로 맞춰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드셔보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 컬러 다시 봐도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예쁘기까지 해요. 그래서 10인용의 로즈골드 컬러는 수량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6인용도 레드와 블랙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컬러 6인용까지 준비해 드렸지만 사실 금액 차이를 따져보시면 거의 차이가 만 원돈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역대 최저가인데요. 새해 마지막 생방송 새해 마지막 생방송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대 최저가로 만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생방송의 기회를 지금 만나시고 스타일리쉬5 같은 경우는 지금 SNS 냄비 2종 다니시고 스마트 IH는 에어서클레이터 한 대 다니시고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먼저 고르시면 사은품은 알아서 따라갑니다.